어? 정훈이 형. 정훈이 형. 정훈이 형. 정훈이는 뭐야. 퍼미네. 성수의 눈이 왜 이렇게. 정훈이 형. 경수 뭐해? 한 번 정훈이를 묻고 우리 둘이서 아니 경수의 눈이 왜 이렇게 난리 날려? 우와! 가자! 정훈아 가자! 야! 어디 어디? 너와라 더 뛰어! 경수야 뛰어! 경수야 뛰어! 어디 어디? 정훈아 가자! 더 뛰어! 아! 아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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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진이 형 뭐해? 으아! 으아! 오른쪽으로! 오른쪽으로! 이야! 아니 코에 무슨 일이야? 아니 코에 무슨 무슨 일이야? 저기 형 저기 형 저기 형! 창이 형 빨리! 으아! 쪽쪽쪽쪽쪽쪽 środiał shar쪽쪽쪽~! 형 빨리! 들어ноdoors! 통장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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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통장! 통장! 우와이에요! 끝났어! 아, 종 얘기해주면 안 되는데 아깝다. 기록 측정 완료했고요. 2조 올라가겠습니다. 아, 기록이구나. 야, 얼추 비슷해. 아! 정훈아, 진짜 잘했는데. 아, 종을 몰랐어. 몸으로 그냥 갖다 밀었어. 어. 복슬레이 할 때. 내가 타고 내려오는 게 뭐죠? 그러니까, 처음이 중요한데. 처음은 시작을 이렇게 준단 말이야. 시작점이야. 여기서 째끈히 시작해요.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들어가요. 아, 안으로 말고, 안으로 말고. 돌아서 싹 들어가지. 돌아서 이렇게 잡고 그냥 가는 게 사이드로 가는 것 같다. 뛰다가 타야 돼. 뛰다가? 형, 이렇게 엎드려서 와야 돼, 아니면? 그건 상관없어. 안 보여. 안 보여? 근데 위에 있을 거야, 잡고. 이렇게. 무조건. 아, 약간 저기 스켈레톤 느낌으로. 무조건 빨리 타야 돼. 뒤에서 뛰어야 돼. 뛰어서 가서 타야 돼. 자, 여러분. 1조 결과. 네. 정훈 씨가 46초로 1등. 정수 씨 47초 2등. 오케이, 형. 1초예요, 1초. 용진 씨 54초 3등. 근데 6초밖에 차이 안 나요. 오케이. 1초, 1초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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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